오늘은 지인과 함께 면역공방 다녀왔습니다. 정발산점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홈쇼핑 전미혜입니다. 저는 오늘 정발산에 있는 면역공방에 와 있습니다. 저도 면역력을 좀 좋게 해야 되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요. 저의 면역을 위해서 면역공방에 와 있는데 여러분께 오늘은 면역공방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좀 누워있다 왔거든요. 얼굴 지금 빨갛죠? 따뜻따뜻하고 노골노골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우리의 면역을 건강할 때 챙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환경, 일산 데이트코스 친환경적 소재로 만든 파동실에서 힐링하세요 여러분. 면역공방에서는 체내 독소는 빼지고 면역력은 더해지고 활력은 곱해진다고 합니다. 천연 암석인 파동석은 우수한 황산화 작용으로 안티메이징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지인 만나서 정발산에 개업한 면역공방 열심히 일했더니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는데 힐링공간이 있다고 하니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우리의 면역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지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면역공방이란 자연에서 수억 년 전부터 생성되어온 가장 오래된 천연광석인 파동석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 및 음위원 그리고 파동을 이용하여 몸 안에 있는 각종 독소와 노폐물 콜레스테롤 등의 유해 성분을 체외로 다량의 땀과 함께 배출시키는 자연과학적인 디톡스 온열료법을 체험하는 개인 힐링공간이라고 합니다. 면역력 챙기세요 12일의 기적 면역공방 정발산점 잔미애가 간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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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